하아... 모양... 만두야? 모양... 그럼 안 되는 거잖아. 아니 그럼 형 빼고 우리끼리 무대에서라고? 당연한 거잖아. 어제 통화했었는데 평소랑 똑같았단 말이야. 지금 찬열이가 수호 형 집으로 소쇼 보면 꼭 우리한테도 알려줘. 아 뭐 수호 항상 가는 그 커피숍 있잖아. 나도 한국에 있었어야 했는데. 아... 나 답답해 미치겠다. 아니 그냥 저녁 내내 안 보였다니까. 응. 나 촬영 가기 전에도 안 보이긴 했는데. 형 매니저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좀만 기다려보자. 타카이가 이상형이냐고. 어젯밤에 둘이 같이 사라진 건 우연의 일치. 같이 어딘가를 갔을 수도 있지. 너 혹시...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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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